황정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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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황정민. 어? 뭐야? 뭐야? 이거 너무하시네요. 황가님. 아니, 황가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인데. 대박이다. 제가 나왔던 영화예요? 황정민. 또 다른 황정민이 있나요? 아니, 이제 배우왕님. 야구 영화인데? 야구 영화. 문세윤. 이름 외쳐요, 이름 외쳐요. 세윤. YMC. 다시 한 번 천천히. 아니, 아니. 야구 저거. 아직. YMC가 안 돼. YMC가 안 돼. YMC가 안 돼. 아, 제가 포기당한다. 실패! 나래! 실패! 나래! Y-E-M-C-A-E-Y-A-G-U-단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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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des 느낌나! 어, 소름댕이에요? 나 이거는 진짜 생각을 못 했다. 하위에. 어쩔 수 없네. 아, 좀. 뭐 걱정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은데. 막 backgrounds. 아니. 황정민 씨. YMC의 야구다. 기억이 이제 나시죠? 나시죠? 근데 기억 없습니다. 연기로, 연기로 법. 연기로 밀어붙입니다. 도들은 일입니다. 모 T-nehmen. 다음 문제 주세요! 아 진짜 모르겠다. 아 진짜 모르겠다. 어우 난 초성 진짜 모르겠어. 배우 힌트 갑니다. 배우! 배우! 황정민! 황정민! 진짜? 거짓말! 너 심한 거 찍으면 아니야? 진짜? 진짜로? 거짓말! 좀 심한 거 아니오! 자 어떻게 봐요? 아니 이렇게 초성으로 이렇게 보니까 알던 생각도 날아가는 것 같아요. 2005년! 정말 진단 말이야. 이거 몰라? 세윤. 세윤 쓰리! 아 인제 알겠어. 포만 인생. 포만 인생. 전랍! 야 이 작품을! 야 이거를!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. 이거 재밌는데? 이걸 너무 먹었어. 계속 황정민 출연장으로 가시죠. 다음 문제. 다음 문제. 주세요! 동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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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계. 정답! 생각하고 있었어. 타임! 왜 생각하고 있었어? 타임! 타임! 왜 제 영화만 내놓은 겁니다. 왜 제 영화만 내놓은 겁니다. 아니. 아니 내가 못 참. 그럼 제가 말했어 나는. 제가 말했어 나는.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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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